잠시듯이 우리 회사에 온 지 일주일 됐지요? 이제 적응 다 했어요? 좀 힘들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면 말해봐요. 아직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힘듭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좀 익숙해지고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네, 반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듯이 우리 회사에 온 지 일주일 됐지요? 이제 적응 다 했어요? 좀 힘들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면 말해봐요. 아직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힘듭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좀 익숙해지고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네, 반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아, 새로 간 학교는 다니기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직이요. 반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중국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어요. 내일 수업 끝나고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해지면 돼. 네, 그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다행이구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성민아, 새로 간 학교는 다니기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직이요. 반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중국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어요. 내일 수업 끝나고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해지면 돼. 네, 그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다행이구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직장 동료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2. 동호회에서 강릉에 가기로 했어요. 3.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 직장 동료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2. 동호회에서 강릉에 가기로 했어요. 3.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습니다.